장애인 가족 캠프는 2011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행사로 참여가족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즐거운 추억과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포구가 관내 장애인 가족과 함께 1박 2일 일정에 우리 가족 추억 만들기 캠프를 개최합니다.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으로 오는 18일에서 19일에 걸쳐 열리는 이번 캠프는 평소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장애인 및 가족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포구는 사전에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85명을 모집했고 이들과 동행할 대학생, 직장인 등 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집해 총 285명이 이번 캠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가족 캠프 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자연 속에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